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리더십 타격 난항을 보이면서 여권 안팎에서 한동훈 장관 조기 등판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국민의힘으로 최근 영입된 조정훈 의원이 한 장관의 발언이라며 이 대목을 밝혔는데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이 조정훈 의원이 밝힌 내용을 두고 다양한 분석 기사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뭘 갚죠? 그동안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봉직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검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받았던 국민들로부터의 사랑이 있으면 그다음 법무부 장관직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그 모든 것들을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세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국민의힘과 같은 정치권에서 요청사항이 있었을 때 끝끝내 하지 않겠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본인이 해야 될 역할과 소명이 있다면 그걸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조정훈 의원의 전원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어떤 취지가 있었는지는 전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받았던 느낌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정치 내년 총선에 참여에 관한 부분들은 한동훈 장관이 분명하게 내가 정치를 해야 될 마음이 있고 또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 전까지는 정치권에서 아직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한 장관의 법무 행정에 대한 진정성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말을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안팎에서는 한 장관을 조기 등판해야 된다, 아니다, 이번에 쓰면 안 된다, 갑론을 박이면 안다고 합니다. 보도 보시죠. 조기 등판론, A 초선 의원, 한 장관 불러오는 것이 새 결집에 더 효과적이다. 중진 의원 B, 구원 투수로 모든 이슈를 뒤덮는 블랙홍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불리하니까 이거 다 덮어야 돼, 한동훈 나와야 돼, 솔직한 중진 의원 B. 이에 반해 신중론, 영남권 의원 씨 총속 5개월 남았다. 한 장관이 정치적으로 다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중진 의원 D, 이 사법 리스크는 매듭 짓고 나와도 정개로 나와야지, 라는 신중론 의견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등판론 안에서도 이유가 다양하고 신중론 안에서도 이유가 다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한 장관이 떴다 하면 꽤 인기는 많아 보여요. 지난번 공연 때도 그랬고, 이번 거창구치소 개소식 때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영상 보시죠. 터키는 numéro 3학년 어디 가시죠? opacity. 혹시 피해wolf 하이팅. atao 파이팅. 1, 2, 3. 1, 2, 3. 감사합니다. 장관중 화이팅! 화이팅! 확실히 여야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인기 있는 분은 간혹 몇몇 있긴 합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조기등판론과 신중론 사이 어딘가에 한 장관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자꾸 당에서 유승민, 이준석 탈당 신당론 나오고 자체 신당론 나와서 그 다음에 정말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를 띄운다 하더라도 혁신위원장도 정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기 정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결과 대통령과 또 한 장관 본인의 어떤 결단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다 원희룡 장관까지도 또 상당히 많은 수가 정치권으로 빠져나갔을 때 이 대통령실과 정부는 누가 지키냐 이런 신중론도 있을 수 있고요. 단 마지막 중진 의원, 영남권 중진 의원이었나요? 그 말은 부적절합니다. 사법 리스크를 매듭 짓고 나와라 하는 것은 마치 법무부 장관이 무슨 사법에 대한 이재명 재판에 대한 가이드레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아서 법사위에서도 논쟁이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은 사실 좀 더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검찰총장 위에서 전체 재판을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발언 자체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제일 지금 보수 차기 대권 주자 후보 1위가 월등하게 앞서가는 분위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도 지금 현재 12월까지의 여론조사의 추이, 당내의 추이, 대통령실의 어떤 분위기를 생각해 봤을 때 12월 정도에 차출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주 의원님이 만약에 이 선거를 이끌 총괄선대본부장이나 선대위원장이라면 방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논평을 아주 잘해주셨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라면 한동훈을 조기 등판 시키시겠습니까? 이번 총선대? 비례대표 중간 정도 두고 띄우죠. 아, 무조건 띄운다. 고민할 것도 없다.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라면. 배수진을 친다는 건요? 비례대표 수준을 준다는 건? 그렇다면 대통령 혼자서 열심히 된다는 게 안 되고요. 극복이 잘 안 되고 아마 총선에서 수도권을 이기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훨씬 더 급격하게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자고 우면할 게 아니라 다음 총선에 최소한 민주당하고 거의 1대 1의 수준으로의 의석은 갖고 와야만 그다음 대통령이 질제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박수현 수장님, 만약에 야당 지도부 일각에서 나왔던 것처럼 한 장관을 탄핵하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동훈 장관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잖아요. 그럼 총선에 못 나오게 되나요, 그 기간을 잘 활용하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저런 것을 떠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빨리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갚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저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보고요. 기왕에 정치를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얼마나 성공한 정부를 만들실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1년 절반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건 뭐 수치가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공정과 상식, 원칙의 큰 바람을 기대를 일으켰던 그러나 정치인 출신이 아니어서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죠, 정치력을. 그런 어떤 검증이 없이 갑자기 큰 역할을 맡았을 때 국가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인기 있는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국민 속에 머물러서 국민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가 되려면 본인이 국민 속에 살면서 자신의 정치력도 키우고 증명하고 또 국민의 민심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채득하는 그런 숙련 기간, 훈련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할 사람이라고 보고 본인도 정치의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려면 이번 총선에 저는 조기 등판에서 그러한 바람으로 어떤 국민 속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온기로 다가갈 줄 아는 그런 자신의 어떤 실력을 기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라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어디에?